안녕하십니까 엑소옥팀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이 될 때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항상 괌, 북마리아나, 마리아나, 이오지마, 화산섬, 오가사와라, 이즈제도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를 치고 나서 오늘 지진이 난 치치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 그리고 나서 이즈오시마 이런 식의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 지진 중에 도치 5.5의 강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강지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대지진의 양상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지진이 났을 경우 일본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서 간도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진이 난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 아버지의 섬의 지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6월 28일 오후 6시 12분경에 치치지마에서 5.5, 아버지의 섬에서 10km, 지진의 깊은 10km고요 이 지진은 과거의 히스토리를, 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분명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일본 간도라든지 아니면은 미나미도우쿠 후쿠시마라든지 이베야기안에 이시노마키 이런 데를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진의 패턴을 봤을 때는 간도 특히 도쿄 쪽을 강타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도쿄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당분간 일주일 동안은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오가사와라 제도에 치치지마에서 5.5의 규모 5.5의 지진을 놓고 왔을 때 만약에 난다면 굉장히 큰 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일주일 정도는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6월 17일 날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3.5 후지산에서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치 바로 주변에 아이치를 치고 그 나서 시지오가를 쳤죠 그러면서 또 계속 간도를 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를 또 치면서 올라오죠 도쿄 쪽으로 그러면서 사가미만을 또 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나서 이제 이지오오시마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자 여기를 치고서 도쿄를 노리고 있죠 그러면서 후쿠시을 한번 쳤습니다 그 나서 이제 도쿄만 동경 쪽을 치고 있죠 도쿄를 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후의 지진은 굉장히 큰 강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도 지역을 보고 관동 쪽을 보고 관동 대지진 쪽에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나가와 사이타마 도쿄 그 이쪽 지바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나가와 도쿄 도쿄도 그 사이타마 이쪽 근처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